화재의 분양현장,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의 랜드마크 복합단지. 동작협성 유포레 시그니처. 협성건설 대표 김청룡은 6월 서울 동작구 대림지구 특별계획 3구역에서 동작협성 유포레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이에 탄국광물자원공사 부지를 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29층, 5개 동규모이며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m 단일 면적으로 200일 홈매체, 지상 3층 지상 5층에는 섹션오피스 192실, 지하 2층 지상 2층에는 연면적 총 1만 5566. 47m 규모의 상업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생활 인프라를 한걸음에 모두 누릴 수 있는 특급 입지를 갖추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도북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남, 여의도, 종로 등 주요 업무직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주거시설 분양을 시작으로 업무 및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업시설인 동작협성 유포레시군 2천 스퀘어는 복합단지 내 지하 2층 지상 2층에 들어서며 연면적 총 1만 5566.47m 유무이다. 또 복합단지 내에는 지하 2층에 롯데시네마가 입점할 예정이어서 랭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기주택은 사업부지인 서울동작구 시홍대로 606 신대방동에 마련된다. 본보기주택은 사업부지인 서울동작구 시점이